브릭스 리딩 50-1, 유닛 8, I see the animals. 연, 하품하다. 크로커다일, 악어의 한 종류지.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둘 다 악어를 타는데 조금 악어 종류가 틀리대. 그 다음 크롤, 크롤은 아기가 걸어 다니지 못하나봐, 아직. 걷지 못한 아기는 어떻게 다녀? 기어가지, 크롤은 기어가다, 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자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yarn 하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크로커다일은 뭔가 엉금엉금 크롤, 기고 있지. 멍키는 뭐하고 있어? 스윙, 그네 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한번 읽어보자. 아, 밑에 보면 그네 타다는 스윙. 그 다음에 그라울, 그라울은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우르렁거리잖아, 그치? 호랑이도 우르렁거리고. 애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로우, 따라가고 있어. 팔로우. 그래서 팔로우는 따르다, 따라가다. I go on safari with my mom and dad. 엄마랑 아빠랑, with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사파리에 가 있어. I see lazy lions. 나는 라이언을 봤는데 라이언이 어떻게 했냐면 레이지. 레이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뭔가 그냥 축 늘어져 있고 싶어. 소파에 계속 가만히 앉아 있고 싶거나, 누워 있고 싶거나. 레이지는 게으른,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라이언을 봤어. 얘네들 바쁘지 않지,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지? 레이지 하고 있지? 그 다음, 걔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하품했어요. 하품하다 아까 뭐였어요? Yawn. They yawn and sleep. 하품하고 자고 있었어. I see slow crocodiles. 나는 아주 천천히 다니는 크로코다일이긴 크로코다일인데 slow한 크로코다일을 봤어요. They crawl and move. crawl은 기고, 그리고 move. 움직였어. I see busy monkeys. Monkey는 아까 라이언이랑 반대지. 아까 라이언은 어땠어? 레이지. 아주 가만히 있고 그냥 게을렀는데 너네들은 굉장히 움직이고 움직임이 많고 바빠. 너네들 뭐하고 있냐면 They swing and play. swing, 그네들 하기도 하고요. play, 놀기도 해요. I see hungry bears. 베어긴 베어인데 hungry bears. 배고픈 베어를 봤고요. They walk and growl. 걷고 그 다음에 으르렁거렸어. Look, they follow our 사파리 투어버스. 우리의 사파리 투어버스. 우리 사파리에 지금 사파리를 다니는 이 투어. 투어는 여행이라는 뜻이거든. 관광. 이 사파리 관광버스를 얘네들이 따라오고 있어. follow. 그리고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 얘 지금 손에 과자가 있지? 이걸 원하는 것 같아. 그럼 보자. Look, they follow our 사파리 투어버스. Oh no, they want my snacks. 걔네들은 내 스낵을 원해요. want는 갖고 싶다는 뜻이지. they want my snacks. 그래서 이 꼴을 한 번으로 넘어갈까.